2일 남부지방부터 내리는 비가 3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레이더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상해 부근으로 동서로 긴 강수대가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당 10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레이더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동서로 긴 강수대가 확인됩니다.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강수대가 북동진하면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수치 모델이 예측하는 강수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중국 내륙에 중심을 둔 저기압이 차차 해상을 나오며 발달하고 제주도를 지나 일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치 모델의 예보 간의 결정이 더해지는 동네예보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2일 밤부터 전라권 해안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3일 오전에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영서 남부까지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는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3일 밤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는 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4일 오후에는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기류가 수렴하면서 남부 내륙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강한 남풍이 부딪히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제주도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봄비치고는 많은 양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남해안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도 내리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도 예상되면서 항공기 및 선방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 그래서